미디어유스 김민준 기자, 리버풀은 14일 한국시간 암필드에서 열린 2022-2023 시즌 EPL 23라운드 에버튼과 의이 머즈사이드 더비에서 2형으로 승리했다. 리버풀은 2023년 들어 1무 3패로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었다. 반면 에버튼은 새로운 감독 션 다이치가 부임해 PL 1위인 아스날을 꺾으며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리버풀은 이번 라이벌전 승리로 올해 첫 승과 더불어 클로베 리버풀 250승을 달성하는 기념비적인 경기가 됐다. 리버풀은 전통적인 사사이 포메이션을 사용했다. 알리송이 골문을 지켰고 아놀드 마티프 고메즈와 로버트 순으로 400을 구성했고 중원에는 핸더슨 파비뉴와 바이세티츠가 선발로 나왔다. 공격진에는 셀라 누네스 각포로 3톱을 구성했다. 에버튼은 4-5위 포메이션을 통해 수비를 강화했는데 픽포드가 골키퍼로 출전했고 미콜렌코 스타쿠오스키 코디 콜먼은 400을 유지했고 이웃이 오난하게의 두쿨의 맥리리 중원을 구성했으며 심스가 원톱으로 출전했다. 리버풀은 경기 초반부터 수비 시에는 강하게 압박하고 공격 시에는 두풀백 아놀드 로버트 순을 통해 측면을 적극 활용하면서 에버튼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려고 했다. 에버튼은 수비를 통해 역습하는 과정에서 리버풀의 뒷공간을 노렸다. 경기 중반까지 리버풀의 공격은 위협적이지만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보였다. 에버튼은 이걸 놓치지 않고 롱불을 통해 리버풀을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전반 35분 에버튼의 코너킥 상황에서 타쿠오스키의 헤더가 리버풀의 골대를 강타하면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으나 리버풀이 세컨보를 따내면서 전반 36분 역습을 통해 누네스의 킬패스를 살라가 쉽게 골을 만들어냈다. 기사를 탄 리버풀은 역습을 주로 사용하며 중원에서 에버튼 미드진의 패스미스나 수비 과정에 있어서 세컨보를 따낸 후 역습해나가는 전술을 사용했다. 결국 후반 4분 로버테슨이 중원에서 공을 끈 안에 공을 운반하고 아놀드가 환상적인 땅볼 크로스로 각포에게 골을 안겨주었다. 코디 각포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준수한 활약을 통해 PSB 아인트 오벤에서 리버풀로 양 670억이라는 거액의 이정료로 팀에 합류했다. 축구 평점 사이트인 후스코어드닷컴은 각포에게 살라 8.1점 누네스 7.9점 에이어 팀 내 세번째로 높은 평점인 7.6점을 부여했다. 아직까지 보여줄 것이 많은 선수이지만 이번 머지사이드 더비에서는 이정료가 아깝지 않은 훌륭한 활약을 펼쳤다. 머지사이드 더비는 리버풀의 승리인 0으로 마무리됐다. 점유율도 60대 40으로 리버풀이 압도했으며 유효슈팅수는 5대1로 리버풀의 완벽한 승리였다. 머지사이드 더비는 현재까지 총 242경기가 펼쳐졌으며 리버풀이 99승 77무 67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리버풀은 이번 경기 승리는 라이벌전 승리 이외에도 많은 의미가 있다. 앞으로의 리버풀의 상승세가 기대된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